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콜릿 쫄깃쫄깃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마요네즈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간장 초콜릿 뼈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네요 맛있지만 짬뽕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말아주지 않을까 말아주지 않을까 말아주지 않을까 말아주지 않을까 단무지 너무 맛있어 버터 너무 맛있어요 톡톡톡톡 처음 먹어보는 닭고바 최고! 팽이버섯 닭다리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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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고춧가루 매콤하고 달콤해요 계란 너무 맛있어 그리고 고소한 식감이 좋아요 국물이 더 맛있었어요 국물이 더 맛있어요 국물은 매일 새콤하고 국물이 더 맛있어요 고추튀김 양념장 참기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